이렇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날에 그 분들이랑 같이 만나게 되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참! 네. 오랜 겨우 뱃살이 되었네. 참, 참, 크리스마스... 네.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. 오늘 이렇게 산때 안 만났으면 또 저희가 크리스마스가 되게 재미없었지 않을 뻔했죠. 이브였죠, 이브였는데. 그래도 진짜 크리스마스는 내일 아미를 보는 거 아닐까요? 그쵸, 내일... 고춧가민이세요. 내일 또 우리 아미들 많이 오는 거 같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! 네! 감사합니다.